동해시가 기존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동해시의 사계 빛을 부재로 한 동해무릉제를 다음 달 개최합니다. 동해시는 다음 달 22일부터 사흘간 웰빙 레포츠타운 일원에서 제36회 동해무릉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전통문화중심의 시민화합축제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결합하고 동해예술제와 병행에 개최할 계획입니다. 특히 산신제와 지풀공예체험 등은 폐지하고 산불위험이 있는 불꽃놀이 대신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할 방침입니다.